왜냐하면 생간이 슉 슉 슉 조금씩 하세요. 짜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듬뿍 바르면 또 짜지니까 골고루 그냥 듬성듬성. 네. 우리 이거 안 지고 나는 열매가 뭔지 아니지? 들게. 여기에서 나는 열매가 뭔지 알게. 굉장히 입맛이. 그래서 나는 열매가 뭔지 알게. 선생님, 전인권 학생님께서 가장 빠르신데요? 선생님, 전인권 학생님께서 가장 빠르신데요? 어우, 엄청 빠르시네. 아니, 양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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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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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짜. 아유, 저, 저, 저기. 피세요? 쭉! 저게 뭐예요? 잘한 거 아니지. 아유, 나 못 살아. 아유, 넓게 피세요. 그대로 보고 한 거예요, 제가. 아유, 정말 귀여워. 골고루 바르셔야 됩니다, 골고루. 맛있겠지? 이거 그냥 바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깻잎이 너무 향긋합니다. 그리고 이게 간기가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숨이 딱 죽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양념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네, 그건 막.